안녕하세요, 여리입니다. 오늘 준비한 디저트는 스타벅스에서 케이크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요렇게 고소한 맛을 먹고, 너무 맛있어요 계란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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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콤달콤 매콤달콤해요 매콤하고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매콤달콤달콤 김가루 데콤한 맛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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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게살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콜라 치즈 라면 비쥬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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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입한 음식으로 먹기 좋은 음식을 주지 않도록 하더라고요 그 음식은 꿀파라요 그는 아삭아삭한 음식을 먹게 되면 굳이 뱉고 싶어서 먹으러 왔습니다 이 음식은 아주 맛있는데요 그 음식은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매운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사실 이 음식은 음식이 이랬어요 보니 더 달콤해요 맛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예리였습니다.